정연지 선수가 가장 가깝게 보냈습니다. 네,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. 주먹을 또 불꾼 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. 오, 정연지까지 놓칩니다. 정연지 선수가 울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좋은 기회를 세 선수가 나란히 놓치네요. 거기다가 또 바로 전홀, 8번 홀에서의 아쉬운 쓰리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넣고 싶었겠어요. 네, 눈물 나요. 오 마이 갓입니다. 네, 그래도 8호 잘 마무리했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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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좋은이. 아, 좋습니다. 아멘